흠.. 옥방을 밀어볼께요.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지민이 안녕하세요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어 안보였다 안보여 어 중소리 중소리 왈라 중소리 적빼! 적빼! 컷 아 내앞에온다 와아 오우호 아 되게 귀하네 화하 야 기적둘 기적둘 하나 어쉬 어 어쉬 컷 뭐야 어쉬도 아냐? 싸라잉 모르겠는데? 암튼 둘이긴 아니야 뻔 아니야 뻔 아니야 아니야X2 못 갔나? 어, 옥방! 나이스 야, 이방도 렉있다, 근데 이방 핑틴다 어, 그 방금 총 쏘다님 보고 있는데, 끊이네, 캐릭 아, 있다! 야, 왼쪽 핑두게! 있다, 있다, 왼쪽 핑두게! 내려간다! 개픽! 필! 하나 더! 핑먹었다, 핑먹었다, 이거! 개피! 야, 온다, 충족비 온다, 핑! 어, 어, 나 핑먹었다, 나! 어, 나 핑! 아이, 필! 한자리! 그 앞에서는 버der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! 야, 양쪽 핑두걸까? 응, 나 왼쪽에 비 ... 같을게 하나 벗고 오른쪽에 하나 벗고 왼쪽에 하나 벗고 왼쪽에 하나 벗고 아니, 저기 ... 폭강입니다 개필 피 1 박스 박스 방? 어? 나 이거 올드려올게 어? 킥있다 오케이 아이 빨리 가져올게 내려가야겠다 좋아 좋아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야 리미코다 돈 돌려줄게 이게 이분이 있네 야 믿고 아 해체하겠지 하고 떼면 안돼 큰일 나요 진짜 그런 경우는 몇번 있어 근데 어?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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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폭 폭폭 피곤다 빙빙빙 아 두고 세 세 세 세 세 세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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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세 그 낚시하자 어 양각 잡자 양각 나 짤을게 이거 안되겠다 짤려야겠다 개필 스페셜 포인트 나 기계 오우씨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음 배출 욕 기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내가 빠르니까 길고 갈게 내가 아 방위 깎아 내가? 야 뛰었다 이거 아 띵거 컷 띵거 컷 뱅 먹었어 뱅 먹었어 애들 왜 우리 팬 막았나길 음 이 사람 개그 찌르네 아 방위 찌르는구나 한 명 찌르네 오 이거 오빠 왔다 오야봉이 오빠 왔네 내가 개그갈게 내가 이번에 와나 그 와나 방위 그 박스 찌른다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아 올라왔지 나 울비온다 나 울비오는 중 주먹 주먹 올빛아 왔다 올빛아 왔다 와 나 녹았다 아 야 올비올비올비 와나 올비 어 녹았다 너 그냥 기다릴거야 아 소리 들었는데 와 나 이거 밀면 안되겠다 우리 팬 참사하겠다 일클래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밀면 안되겠스 이제 5호가 안오는줄 알고 그냥 올라온다 이거 이거 그냥 템까지 말고 그냥 기다려볼까 어 나 낚시할게 나 억각 잡을게 내가 건지 억각 잡을게 니 기움빵에도 고기 숙여라 그냥 어 뭐야 안돼요 삐딱다 개피 킬 어 맞아맞아 그건 끝 낚시할게 나부터 밟으러 아 우리 밟으러 가야돼 아 우리 밟으러 가야돼 오빠 너 어디 빌리지 아 아이고 뭐야 처음부터 기지갔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기 기 둘 중일 기 둘 중일 기 어 이거 개필건데 다이언 나이스 어 그치 공격이야 공격 음 그건 그래 개그 볼게 나이스 어 뭐야 삥이야 이거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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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아따 우리 밟으러 중바라 개피 아 왔락 소리 그 잡아주는 건데 야 c 아 둘 다 개피 진짜 와 개피인데 왜 에 어 진짜 레알 개피 초개피인데 저거? 아 좀 피가 좀 많은 사람이 없네 아 다 개피니 아 이분 또 신하네 하겠네 큰일 났어 아 씨 그냥 차라리 와 그냥 옥을 뚫까? 와나?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와 이 잠시네 그냥 옥을 뚫는 게 낫겠다 이거 어 이거 전방인데? 오 컷 아 씨 개피니 적배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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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건대 아냐? 뭐야 중국인가? 와나 어시야 어 어시 아닌가? 아 어시 아 아 어시 아니다 와나 쏘리 쏘리 어 많이 껐는데 펄스트를 어이씨 아 쒸 지금 아 나 저거 다절리 갔다가 러전 먹었다고 아 쒸 그게 갈려 어 그래 질투한테 도시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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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à 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 항공단 Tiguan 아.. 이게? 반개단 돌X3 적부터 하나 노예치 해체 앞에 네 파쿠르니 잘 쏘는 것 같은데요 파마스가 산이 좀 튀어가지고 장거리가 싸워놓으면 예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 앰포로 해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와 이거 안 죽어? 쭈꼬르니 진짜 한발 아 뭐야 연막식 개뚜지 맞았네 야 옥 둘다 반피 옥 둘다 어시야 오야봉쭈꼬르 필이야 어 방입 하나 방입 아 이거 아깝다 와아아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10초하고 많이 잡았다 그랬다 와 이거 데미지 진짜 안 좋네 와 나 진짜 앰포로 그냥 한 4발 사주면 죽었을 것 같아 저 정도면 와 안 죽어? 애프ativity 깨피 와 와 왜 안 죽은 거야 어 어 아니 방금 왜 안 죽은 거야 방금도 와 뭐야 이거 아유 저 죽어 왜 왜 죽는 거야 왓 그냥 근접은 진짜 핵이거든 잘 박혀서 와 조금만 장거리 가면 안죽어 아 양각이다 중옥 아씨 조금들 어 부장님 잡았어 나이스 어디 있으려나 방같은데 어 올라갔네 나 복귀 오시는 색이니까 아 등어 등어 오 문왕님 나이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.